기독교 분들은 예수님 하세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한 성령이라는 것. 한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할 때마다 내 불순한 생각이 날아가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했죠. 예수님 부를 때마다 내 감정에서 이기적인 감정이 날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 하면요. 그 예수님의 인격과 내가 감흥하면서 어때요. 예수님과 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나도 품게 될 거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게 될 거고. 예수님 하면서 내 몸 안에 예수님의 에너지가 흘러들어와서 내 몸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이게 생명수가 뱃속에서 넘쳐서 영생에 이르게 할 거라는 소리고 예수님 이 말을 하셨죠. 정말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 피와 살을 먹어라. 나는 빵이니까 먹어라. 너네가 날 먹어야만 영생한다. 지금 먹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몸의 피와 살이 된다고 염하는 게 내 몸이 내 에너지도 예수님 에너지와 같은 부활체가 되고 물질적인 몸도 예수님 몸과 하나가 된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영적인 피와 살이 있고 물질적인 피와 살이 있겠죠. 영적인 피와 살을 내가 먼저 흡수하면서 내 에너지가 예수님과 같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 된다고 상상하시면서 내 물질적인 몸까지도 예수님 몸과 같아진다. 왜 뭐가 다를 거예요. 같은 불성의 같은 성령의 작용인데 그러면서 연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보호막 안에 내가 그하고 있다고 그 안에서 충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힘을 얻으면서 염하시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요. 아까 그게 영성체 아닙니까. 좀 실감나게 하시려면 포도주 한 잔 하고 빵 하나 뜯고 앉아서 하세요. 예수님의 피도 마셨고 예수님의 살도 먹었으니까. 그렇죠. 요즘 제가 법문을 한다면 이 콜라는 내 피오. 햄버거는 내 살이다. 이러겠는데 그때는 포도주와 떡이니까 드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시고 여러분 내면에서 변화를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애고가 일으키면요. 잘못되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저렇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도와서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방향만 잡아가주면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 생각이 열릴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비와 이런 에너지적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성령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당에 오시면 무조건 몰라 괜찮아요. 견성부터 성령 체험부터 하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하시고 나서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연불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요.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바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나중에 되기를 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바라는 기도는 맞는데 바라면서 바로 받는다고요. 그렇죠? 깨워서 예수님 하면 벌써 예수님과 하나로 공명하는 기분이 들고 그러면 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감정적으로 사라지고 지혜로운 생각, 지혜롭지 않은 생각이 날아가면서 지혜로운 생각이 꽉 차고 내 몸에 예수님과 하나로 피와 살이 만들어져요. 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로 돼가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그런 성스러운 기운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 세상, 세상이 탁한 기운으로부터 미세먼지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떠세요? 기분 좋죠? 혼자 기분 내세요? 제가 혼자 놀기의 진술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이미 천국이죠. 내가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죠. 세상이 쉽지 않은데요. 내가 지금의 몸을 마음이 감정적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몸으로트럭가 paradigma 하나님의 몸을 지혜로운 걸 찾는 게 좋은 성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는 게 좋은 성령님과